저 자리에 저대로 그대로 계세요 멈춰 계셔 정지 잡았다! 그러니까 아니라 안 돼, 안 돼 걷으면 얘네들이 바늘에 안 물고 겉에만 먹어? 응 뜯어먹고 약속이 빡 빠져 팔이 날개밖에 안 남은 거야? 네 어 팔이 잡아 올게요 몇 년도지 그러면? 2008년도? 뭘로? 주말 드라마요 연기 못해서 근데 짤렸어요, 금방 미라 누나 어디 갔습니까? 가긴 어딜가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요? 안 나왔다고요? 안 나왔다고요? 지금은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잘 못하죠 고마워요 고마워요